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소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습한 장마철과 열대야로 잠 못드는 우리 출출이들을 위해서 잠 잘 자는 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뇌 내비게이션 신경과 의원의 장민욱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특히 뭐 좀 전에 지나가서 또 상렬 형님하고 같이 또 방송 오래 왔었다고 해서 방송 오래 했었죠 제가 sbs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요 sbs 라디오는 오늘 처음입니다 아 라디오 자체는 처음이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요 그럴 때는 거기서는 주로 이제 사건 사고에서 이제 네 맞습니다 뇌심력적으로 볼 때 네 뇌손상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자문을 제가 많이 해드렸죠 아 갑자기 그렇게 보니까 분위기가 좀 무서워지니까 아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오늘 좀 즐겁게 하시죠 네 오늘 비 많이 오는데 좀 괜찮으실까요 오는 길은 아 네 너무 지금 날씨 좋던데요 아 지금은 또 잠깐 소감 갑자기 좀 화창해지고 있습니다 잠깐 더 소강상태인데 다른 데도 괜찮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자 어쨌든 오늘 원장님을 모신 이유가 이 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풀어보고 싶긴 한데 저는 뭐 요즘 날씨가 뭐 습하고 열대하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제 주변에 난 몰랐어요 잠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나도 잠을 못 자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이게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현대인 치고 제대로 잠자시는 분들 아마 열의 한 명 두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잠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적어서도 그렇고 습관이 안 돼서 유민상씨는 너무 잘 주무시잖아요 저는 머리만 대면 자는 그쪽에 가까운 스타일이에요 네 진짜 복받으신 겁니다 그런가요? 근데 매일 그렇게 주무시는 거죠? 잘 예 거의 근데 어쩌다가 머리만 대면 잔다는 건 썩 좋은 건 아닌데 아 그건 아닙니다 네 우리 꿀디님처럼 이 정도 주무시는 거는 굉장히 저는 밥 먹고 밥만 먹고 나면 한 30분 정도 있으면 바로 아침 먹고도 주무세요? 아침은 아침 잘 안 먹어서 모르겠어요 아침 건너뛰립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오히려 있잖아요 요괴도 궁금한데 저처럼 쉽게 잠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된다 아 맞습니다 약간 무호흡증이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머리만 대면 잔다고는 얘기하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야 진짜 찰 잤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또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원래 많지 않으니까 네 근데 그 정도 생각이 잘 안 들으면 혹시 내가 코골이가 심한 건 아닌지 밤새 어디 허리가 좀 부족 아프거나 허리가 좀 불편해서 좀 뒤척이며 잤던 건 아닌지 그리고 코골이 심하신 분들 중에 혀가 좀 뒤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수면 모흡 생기시는 분들은 잠을 계속 얕은 잠만 자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러면 아무리 잠을 오래 자도 10시간 12시간을 자도 2, 3시간밖에 못 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 약간 그쪽은 약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머리만 대면 잔다 반드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아 저도 잘 자긴 하는데 거기가 저도 약간 코골이 쪽이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자는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또 이것도 있어요 조금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 또 비만이신 분들이 코골이가 심할 것이다 그것도 살짝 편견이에요? 편견입니다 비만이 있더라도 구강구조가 넓고 기도가 넓으신 분들은 코를 골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 다 살이 차올라가지고 대부분은 다 그렇게 되긴 하던데요 근데 아마 꿀딘 보다 제가 더 많이 골걸요 제가 되게 그래도 표준적인 체언 있잖아요 저 되게 많이 봅니다 아 근데 오히려 건강하게 계속 드르렁쿨 드르렁쿨 하면 괜찮은데 저 같은 이제 무겁적인 사람들은 드르렁 끄 끄 끄 이거가 이제 이거 옆사람도 미친 요즘 이제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산소포화도라든지 이거 다 잴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거 양압기를 그래서 아 사용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양압기로 유명합니다 이미 다 진료까지 다 받으셨군요 광고가 한 번 들어올 뻔했는데 어디선가 끊겼더라고요 중간에 전염무용이 낚아챘는지 광고가 다 들어오다 말았는데 양압기를 제가 사고가 났고 있어요 그거 확실히 낫긴 한데 요즘에 또 약간 귀찮아가지고 좀 덥고 하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열렸던 수면학회에서 양압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주 간단한 것들로요 근데 아직 시판되고 있지는 않았나요? 조만간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겠죠 이번 이제 수면학회가 열리면 세계수면학회 미국수면학회 이런 학회들이 열리는데 그럴 때마다 또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들도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굉장히 신박한 아이템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 맞죠? 수면무험증이 있으신 분들 지금 남자분들 특히 들으시는 분 중에 많이 있어야 돼 본인이 뭐 결혼하신 분들은 다 옆에서 그렇죠 심각함을 알 테고 그러면 이거 컥컥컥 하시는 분들 옆에서 잘 못 짜죠 이거 많이 심해지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뇌손상도 될 수 있고요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뇌퇴행성 질환이 더 빨리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흡이 좀 멈추는 시간 동안에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저산소증 때문에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 이때 혈관 손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뇌졸중 발생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꿀디님 또 저 같은 지금 40대 전후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게 수면무호흡증과 관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해주면 빨리 가셔서 수면무호흡지수라는 것을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수면무호흡지수가 30 이상 나오면 꿀디님처럼 양압기를 빨리 처방받으시든지 저는 평상시에는 물에 들어가서 숨 참고 이런 거 잘 오래 못하거든요 수면무호흡은 엄청 오래 하고 있던데 나 숨 오래 안 쉬더라 나 뭘 깜짝 놀랐잖아 조사에 한 1분 이상 안 쉬기도 하죠 그럼요 살아있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산소포화도 한 80대까지 쭉 떨어지기도 하죠 뇌가 굉장히 피로합니다 이거 오히려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시라고 저도 이제 피검사를 했는데 오늘부터 산소도가 농도가 엄청 높다고 이거 다른 문제 혹시 문제 있는 건지도 조사를 다 했거든요 담배 오랫동안 태우신 분들하고 비슷한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수면무호흡증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고릴라라디오 여기 댓글들 쭉 보니까 아내분은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데 남편분은 잘 잘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잠이 안 오신다는 사연을 보내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부가 완전히 수면 패턴이 갈라지면 서로 간에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결국은 수면 때문에 각방을 쓰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결혼하면 걱정인 게 내 코고리 때문에 와이프가 잠 못 잔다는 얘기 듣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 악방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저기 좋은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올 거고 이 코고리나 수면무호흡이 생기는 게 다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혀를 앞쪽으로 끄집어내주는 과정이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 앞쪽으로 약간 혀를 잡아주는 음압을 걸어주는 장치 그러니까 지금 양압기를 쓰셨잖아요 그거는 호흡을 할 때 공기에 양압을 걸어주는 거고 밀어넣는 거고 최근에 나오는 디바이스들은 다 턱 아래쪽이라든지 혓바닥 쪽의 근육을 앞쪽으로 좀 당겨주는 방식의 전기적인 자극이나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서 당겨주는 거예요 전기 자극이요? 사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전기 지압 부과한 것처럼 개그맨들이 많이 쓰는 건데 그거 같은 거 밤새 여기다가 전기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 정말 미세한 전류를 흘리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원장님 최근에 한강에서 잠퍼자기 대회 같은 연락세 정도래요 이름이 잠퍼자기 대회 맞아요? 그렇대요 이게 말이 좋잖아요 진짜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처럼 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지금에 계절적 요인이 아니더라도 잠을 잘 못 자는 이유 이거 역시 스마트폰이다라는 게 제일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맞죠 스마트폰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죠 요즘 분초사회니까 젊은이들 진짜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바쁘고 잠시도 쉬지를 못해요 내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있을 때에도 뭔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보죠 밥 먹을 때도 또 누워서 쉬기 직전까지도 계속 뭔가 정보를 습득하고 힐링을 하기 위해서 계속 영상을 시청하시는데 잘 때 머리 찍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뇌를 정말로 진정으로 쉬게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단 한순간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각성 상태 교감신경 흥분 상태에 들어가니까 밤에 숙면을 출할 수가 없어요 밤에 잠을 자는 것도 마치 낮잠을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낮잠 아무리 길게 자도 한두 시간 정도 자면 충분하잖아요 깨어나고 되게 그러니까 밤에 자는 것도 낮잠 자는 것처럼 한두 시간 자고 끝내버리는 방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토막잠을 자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밤이라는 인식을 드리려면 수면에 대한 전반적인 아주 장기간에 걸친 습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계속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요일 날 퇴근해서 토요일 날 할 일 없으니까 너무 바쁘게 지냈던 일상을 벗어나고자 토요일 새벽까지 달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못 봤던 플릭스 막 보고 그게 결국은 수면 패턴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저녁도 일요일 날 새벽까지 또 이렇게 유흥을 즐기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월요일 되면 너무 지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주말 내내 쉰 게 아니라 그래서 주말만 빨리 가고 왔고 월요일 되면 피곤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사용 중에서도 특히 도파민 중독되는 쇼폼 미디어 콘텐츠 소비를 줄이셔야 됩니다 적어도 침대에서만큼은 그 정도의 도파민 분비와 교감신경계를 굉장히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게 그대로 쇼폼으로 올라갈 겁니다 미디어 사회에 살고 있긴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만드는 사람들은 또 입장해서 그럼 그 대신에 그 대신에 그럼 밤에 뭘 하면 좋습니까 사실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눈 감고 명상을 하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건 너무 따분하고 힘들잖아요 가능하면 스트레칭 위주로 하는 게 좋은데요 잠잘 때 아마 야간요 때문에 계속 화장실 다니시는 중요한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약 1시간 정도 전쯤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누워서 스트레칭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누워서 스트레칭 우리가 하루 종일 서서 또 앉아서 생활을 하다 보면 수분이 다리 쪽 아래 쪽으로 좀 많이 정체되어 있거든요 피가 멀리죠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서 양말 벗어보면 양말 자국도 나 있고 다리 뚱뚱 붙잖아요 다리 그런데 이제 자려고 그 시간이 돼서 11시 12시쯤 돼서 누우면 그쪽에 부종이 차있던 수분의 이동이 다시 재배치가 되기 때문에 부종으로 쌓여져 있던 수분이 결국 혈액을 통해서 다시 스며나오니까 소변 형성이 많아져요 이 과정을 좀 미리 빼주면 좋죠 그래서 집에 와서 좀 쉬실 때 주무시기 1시간 전쯤에는 다리를 좀 올려놓고 수분의 이동을 좀 미리 시켜놓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근육 움직임을 좀 써서 그렇게 수분을 좀 빼주시는 과정을 하고 주무시기 전에 직전에 소변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겠죠 또 체온을 살짝 높였다가 좀 떨어뜨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따뜻한 차 한 잔 그런데 이 차 잎을 우려서 만든 차는 전부 다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곡식을 우려서 만든 보리차 같은 거 있잖아요 보리차는 그냥 물 아닙니까? 옥수수차 뭐 이런 정도 아 옥수수차 다 차 말 안 나는 것도 있네 이런 것들은 좀 따뜻하게 데워서 언제 맛있는 건강은 없죠 그런데 이것도 야간요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 50cc 정도 그러니까 종이컵 한 컵 정도 내외로 따뜻하게 한번 음미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체온과 좀 비슷한 정도로 데워놓은 우유를 조금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유를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는 우유 속에 트리프토판이라고 하는 멜라토닌 성분의 재료가 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바나나 많이 먹으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워낙은 잠이 자요? 그런데 아마 꿀디님이 워낙 잘 주무셔서 그런 얘기 잘 안 주무셨을 텐데 못 들어봤어요 잠에 예민하신 분들 진짜 별의별 걸 다 먹어보거든요 멜라토닌 좋다 하는 건 다 먹어보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바나나인데요 바나나 견과류 우유 이런 곳에 트리프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리프토판 아미노산이 저녁때에만 분비되어야 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재료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낮에 먹어주는 게 좋죠 저녁때 그 멜라토닌 만들려면 아침이나 낮에 좀 미리 먹어야 줘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또 후딱 지나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잠과 관리는 공급증 많으시죠?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소리를 배워보는 시간 배움의 민족 오늘은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님 모시고 잠 잘 자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아까 한참 얘기하다가 또 갑자 넘어가가지고 질문을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적정 수면 시간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있죠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일단 의학적 연구 논문은 되게 통계에 기반한 연구인데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다 연구를 해봤더니 그래도 한 7,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항상 건강에 좋더라 특히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는 심혈관, 뇌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되게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권고합니다 그것이 바로 7시간에서 8시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방송에서도 매스컴에서도 8시간을 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이제 통계에 기반한 거잖아요 개개인별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전자에 적혀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4, 5시간만 자도 정말 꿀잠을 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래도 나는 한 9시간, 10시간 자야 늘 피곤함이 풀리는 그런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패턴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 시기에 맞춰지다 보니까 6시간밖에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죠 저는 이제 뇌과학자로서 뇌질환, 특히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먼 훗날에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6시간 정도를 주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리적으로 최소한 한 6시간 반 정도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한 6시간 정도는 꿀잠을 주무실 수 있다면 아주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나는 더 적게 자도 충분히 개운하다 그럼 그 정도 주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무시고 나서도 뇌에 낮에 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을 느끼지 않고 빠릿빠릿하게 자 뇌를 쓰실 수 있다면 저는 뭐 한 그 정도 조금 미만해서 한 5시간, 5시간 반 정도 주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별로 맞춤이지 누구에게나 다 강요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친구들한테 지난번에 기사를 봤는데 8시간은 자라고 했어 너도 8시간 자야지 그렇죠 억지로 이렇게 이렇게 부부간에도 또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더 자야지 아니면 그런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자기가 난 괜찮은데 그렇죠 자기가 만족할 만한 수면의 길이보다는 수면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6325출출이가 저는 보통 6시간 정도 자면 깨는데요 그러고도 잠이 더 와서 2, 3시간을 더 잡니다 이건 너무 많이 자는 건가요? 이거는 좀 쓸데없는 잠을 추가로 더 주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인이 잠이 더 오는 이게 이제 시간대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아마 2, 3시간을 더 자도 그날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무시는 걸 거거든요 그런데 많이 주무시는 거긴 한데 그래봐야 그래도 한 8시간 안팎 정도 주무시는 거니까 그러네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주무실 수 있는 날에는 주무셔도 되죠 그런데 6시간 자도 총 본인이 잘 깨고 그런 거면 굳이 더 잘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잔지 졸리는데 이래서 더 자는 건 이떡다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잘 자는 비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 건데 잘 자기 위해서 이거 뭔가요? 햇빛을 무조건 아침 햇빛을 쐬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수면 치료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요? 불면증이나 수면의 패턴이 불규칙하신 분들에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살을 많이 만끽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온몸으로 느낄 필요는 없고 눈에서 이걸 좀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아주 강렬한 햇살을 받은 이후로부터 14시간 정도 지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한 9시쯤에 바깥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따사로운 햇살을 쫙 눈으로 한번 느끼셨으면 너무 부셔 그러면 저녁 11시쯤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되겠죠 그때부터 잠을 잘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난 햇빛 잘 안 보고 사는데 집에 커튼 치고 살아 안 막히고 살아가지고 원래 본인의 일주기 리듬에 맞춘 생활 패턴이 아주 좋으셨던 분들은 햇살과 상관없이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배꼽시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출이님들도 다들 배꼽시계 잘 지키고 계신다면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건 햇볕이고요 두 번째로 영향을 맞추는 게 식사거든요 규칙적인 식사의 패턴을 가지신 분들도 수면이 잘 됩니다 식곤증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많이 먹어봐요 여러분 무조건 졸려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숙면과 온도도 중요하다 네 중요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잠잘 때 우리가 봄 가을에 약간 선선한 날씨 속에서 굉장히 숙면이 잘 되는데 의학적으로는 외부 환경의 온도를 21도에서 23도일 때 가장 잘 잔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색이근한 건가?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밤에 잘 때 에어컨 온도 23도 맞추고 주무시면 진짜 얼어 죽거든요 너무 추워서요 나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건조한 바람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차가운 바람을 쐬게 되면 또 그것도 안 좋으니까 만약에 이제 여름철에 제가 적전 수면 온도를 추천을 드린다면 대개 26도에서 27도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에어컨 실내 저기 추천 온도네요 네 맞습니다 에어컨 실내 추천 온도를 한 26도 정도로 설정을 해놓으시고 수면 모드를 설정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그게 에어컨 회사에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수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면 모드 그렇게 이제 수면 모드가 설정이 돼 있으니까 처음에 잘 때 너무 더워서 너무 꿉꿉해서 잠이 잘 안 오면 한 24도나 5도 정도까지는 맞추셔도 되고 다만 그때 수면 모드를 맞춰서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는 과정을 취하면 아주 좋죠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우리는 체온이 살짝 떨어질 때 잠이 잘 와요 살짝 추울 때? 그렇죠 그러니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라는 말도 주무시기 전에 약간 체온을 올려 놓으면 아까 전에도 제가 좀 따뜻한 음료를 드시라고 했잖아요 따뜻한 우유라든지 따뜻한 물 한 잔 이런 정도를 드시라고 했던 것도 신부 체온을 좀 올리기 위해서거든요 여름철에 너무 덥다고 찬물로 그냥 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더우니까 일단 그러면 잠 오히려 더 안 옵니다 그렇죠 원래 추웠다 더워지니까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떨어졌던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갑자기 에너지를 확 내게 되는데 이러면 완전히 잠이 깨거든요 오히려 따뜻한 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해서 좀 온도를 낮추더라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따뜻한 물로 체온을 좀 올리고 나서 욕실에서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몸을 좀 말리고 나면은 한 30여 분 정도 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이 좀 식어가는 걸 느끼잖아요 그때 진짜 꿀잠이 오거든요 오히려 시원해지면서 그때 살짝 시원해질 때 좀 선선하게 차가워져 있는 그 침대 침구 속으로 싹 들어가면 꿀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근데 아무리 더워도 따뜻한 물로 미지간한 정도로는 좀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신욕도 또 족욕도 아주 많이 추천을 드리죠 아 반신욕 족욕 맞아 잠 안 오시는 분들의 존경 챙이신 분들 신부 온도 올린다고 저 따뜻한 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야간요 생깁니다 네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좋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는 출출이들이 보내온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숙 출출이가 잠을 잘 때 옆으로 자는 게 건강에 좋은가요? 반듯하게 자는 게 어 나 이거 진짜 궁금해 나도 저 항상 옆으로 자거든요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경추 목디스크가 안 좋다 그러면 반드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목디스크가 안 좋다 목디스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옆으로 누워자면 목이 꺾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 좋고요 아주 야트막한 베개를 어깨까지 살짝 걸터벤 상태에서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로 주무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상황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옆으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신 분들은 옆으로 세우자함이라고 하죠 옆으로 이렇게 살짝 웅크린 자세로 주무시게 되는데 그렇게 처음에 잠을 청하시는 건 허리 건강을 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무릎 밑에다가 살짝 쿠션을 좀 대서 다리를 살짝 올린 상태에서 주무시면 허리에 부담이 좀 적으니까 그런데 그런 자세로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릎 밑에 해도 허리 아프던데 그래서 그건 진짜 원론적인 얘기만 의사들이 전하는 거고 현실적인 상태에서는 허리 아프신 분들 저는 옆으로 주무셔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무릎과 무릎 사이에 아주 작은 쿠션 하나는 좀 끼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위쪽 다리를 더 많이 넘겨서 확 꽈서 주무시는 건 허리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당히 아주 반듯하게 옆으로 주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은 위장장애나 위식도 역류가 있는 분들은 상체를 살짝 세워서 주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위식도 역류 방지 베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베개를 조금 더 높여서 댈 수 있는 베개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허리춤 좀 위쪽부터 머리까지 살짝 상체를 높일 수 있거나 모션베드가 있는 분들은 상체 쪽을 조금 세워서 주무시는 것도 비쌉니다 그렇습니까? 좋고요 아니면 이제 그런 게 만약에 마땅치가 않으면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면 역류증이 좀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왼쪽? 내 왼쪽?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왼쪽이 편하긴 하던데 네 그러면 이제 위식도의 쪽에 위산분비가 좀 아래쪽으로 고이게 돼서 역류가 좀 덜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정진아 출출이가 저는 만성불면증이에요 3일 연속 날 샌 적도 있는데 누워있으면은 몸은 기절인데 뇌의 회로가 계속 살아있는 느낌이고 뇌가 잠을 안 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항상 술을 마시고 잡니다 이게 정말 최악의 수면 패턴을 가지신 분들 제가 들어도 안 좋은데 누구나 이틀 정도 밤을 새면 3일째는 못 버팁니다 무조건 잠이 들거든요 아무리 심한 불면증을 겪는 분들도 제가 사흘 이상 날을 새신 분들은 못 봤어요 3일째 되면 대부분 잠은 자는데 이렇게 지쳐있을 때 내 몸의 피로감이 굉장히 높으면 생존 본능 때문에 교감신경계가 쫙 끌어올라지게 되는데 이때는 절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일단 휴식과 이완 스트레칭 명상 반신욕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 술 마시면 뇌가 좀 흥분상태에 빠지잖아요 흥분상태이기 때문에 잠이 들어도 깊은 숙면에 들어갈 수 없고 깊은 수면은 원래 느린 뇌파가 나와주는 서파 수면이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빠른 뇌파의 수면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술에 취해서 7, 8시간 자도요 한두 시간밖에 못 잔 것 같습니다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건강한 음주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저기 뭐 다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들었는데 음주에서 반주 조금 먹는 거 이런 것도 이런 얘기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먹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무조건 안 좋습니다 그러는데 심내 관질환 연구도 그렇고요 치매 연구도 그렇고 사실 한 잔도 안 먹는 게 좋죠 하지만 저는 더 나쁜 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또 아예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을 때에는 건강하게 또 즐겁게 건강한 절제된 음주를 즐기실 수만 있다면 사실 조금씩 먹으면 어쩔 수 없게 그래 그랬다고 치는데 간혹가다 그걸 핑계로 안 됩니다 그냥 막 안 됩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이제 예를 들면 소주 같은 경우에 한 병 놓고 친구하고 같이 천천히 그냥 맛을 음미하면서 조금씩 드시면 괜찮겠죠 근데 1인당 막 2, 3명씩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선생님이 4만 원 먹어도 된댔어 어휴 뭐 이러버리면 오늘 절대 제가 술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댓글 공격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뇌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자 또 832377 저희 시어머니와 어머니께서 70대 그리고 80대이신데 매일 밤잠을 못 주무세요 어르신들이 막 가슴도 답답하다 하시고 자주 깼는데 밤에 좀 잘 주무시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 분 다 고혈압 당뇨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심혈관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죠 혈관 위험성을 다 갖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70, 80대이시면 가슴이 답답하다 하시면 화병 어릴 때 젊으셨을 때부터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고 남편들 내조하시고 하시면서 굉장히 한이 맺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실 때에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의학적 도움을 받으시면 좋죠 예를 들면 저녁 식사하시고 나서 국화차 한 잔 하시면 마음이 가라앉거든요 아니면 요즘 아로마 향이라든지 인센스 같은 걸 태워서 좋은 향기를 맡으면서 내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독서 같은 걸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해도 영 답답함이 가라지지 않으시다면 아주 간단한 계열의 항불안제 정도만 드셔도 좋습니다 수면제는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잠 못 자시는 분 중에 수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라든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들은 치매 발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 중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날까지도 뇌 인지력 발휘를 방해하게 되는 좀 길게 약효의 지속 효과를 갖고 있는 약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 날 뇌를 빠릿하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뇌는 계속 퇴행되어 가는 거죠 저는 수면제는 정말 비추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85이 넘으신 정말 고령의 환자분들께만 저는 선택적으로 졸피뎀 처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연령대는 거의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면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물리적으로 수면의 패턴 형성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은 단기간에 걸쳐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예 제목으로 네 지금 일단은 몸을 좀 패턴을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위급한 정도까지 가야 되는군요 그리고 그렇게 쓰다가 서서히 수면제의 용량을 줄여서 금단을 안 겪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야말로 의사 진단에 의해서만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그 정도의 치료 기간은 약 두세 달 정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당장 내가 진짜 내일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오늘 내일 너무 중요한 스케줄이 있는데 오늘 너무 긴장돼서 잠이 안 온다면 그때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물을 그때그때마다 아주 적절하게 소량씩은 드셔보실 수 있겠죠 그것도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약의 정도를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되도록이면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비추천이라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무시면은 편안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흉곽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숨쉬기가 편해지거든요 이게 이제 기도가 좀 좁으신 분들이나 숨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셨는데 기사 식당에서 마컬리 한 잔 하시고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한 6시간을 주무신 거예요 뒤로 이렇게 기대가지고 한 6시간 정도 주무시고는 양쪽 팔에 마비가 와서 이렇게 당겨지면 이제 견인성 신경 손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엄마들이 팔 올리고 자지 말라고 얘기하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올리고 주무셨을 때 잘못하면은 이쪽 팔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얼기가 겨드랑이 쪽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게 당겨지면서 견인성 신경 손상이 발생되면 다시는 복구가 안 되는 마비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 감각증도 생길 수 있고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별로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니군요 절대로 팔 올리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환자들을 많이 만나 뵙다 보니까 더 이런 것에 좀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침대가 보통 머리 위가 보통 없는데 공간이 이게 웬만한 집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대자로 뻗어서 차라리 옆으로는 괜찮아요 팔을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사선으로 좀 뻗어서 주무시면 좋죠 사람 인자 느낌으로 나는 맞습니다 자 0058 수술이 요즘 수면제 대신에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혹시 이거는 부작용 없나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수면 보조 영양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안 먹는 것보다는 좀 나은 정도인가요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간단한 수면 보조제들은 대부분 콧물약 성분인 항히스타민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졸려 맞아 제가 또 비음이 있어서 콧물약 먹으면 졸립죠 또 멀미약 먹으면 졸립죠 이게 다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기 때문인데 그런 부작용을 이용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런 항히스탄 성분의 수면 유도제들은 저는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습관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지금 수면에 관련된 건강기능 식품으로 여러 가지 식물 추출율의 물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주 짧게나마 복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진짜 섭취를 해보고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드시면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거기에 맹신하셔서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멜라토닌 같은 경우도 자연 추출 유래 물질의 영양제들도 있지만 이런 물질들은 우리가 섭취했을 때 그 유효 농도까지 멜라토닌 농도를 쫙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렇게 여행 다녀오시다 멜라토닌 사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요? 멜라토닌은? 네 이게 서방형 제재 그러니까 서서히 방출되는 제재가 아니다 보니까 한 번에 한 시간 안에 쫙 최고 농도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거든요 잠이 오다 마는 거죠 시차를 적응할 때는 쓸 수 있는 약물이지만 그걸로 수면을 조절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서서히 방출되는 형태의 제대로 만들어진 의약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처방전이 있어요 구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처방전이 있으면 따로 구할 수 있다 멜라토닌이 그리고 갑자기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아까 음식 이런 거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상추 먹으면 잠 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좋은 결심 내주세요 상추 드시면 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추를 먹어서 잠이 올 수 있는 정도의 진정 효과를 내려면요 상추를 큰 비닐봉다리로 세 봉다리 정도 드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되긴 돼요 상추를 이제 즙을 내서 먹는다 그러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상추 드시면 잠이 오더라 상추 먹고 졸립대 하면서 고기 먹고 쌈 사먹지 말라고 그거는 그때 식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잠이 온 겁니다 배불러서 잠을 거지 상추 몇 조각 먹었다고 해서 때문에 잠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추가 건강에는 좋죠 식이섬유가 많으니까요 건강에 좋으니까 먹는 거 괜찮다 공사이팔 출출이 저는 잠자면 늘 중간에 잘 깨는 사람이에요 안 깨고 길게 자는 건 3시간 미만이고요 이렇게 자다가 이유 없이 깨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다시 빨리 잠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면은 인면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공사이팔 출출이님처럼 수면 유지가 안 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대개는 심리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고민거리나 우울함을 초래할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럴 때에는 이런 심리적 상태를 좀 다뤄줄 수 있는 가벼운 약을 좀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수면의 길이 그 자체를 좀 늘려줄 수 있는 계열의 약들도 있습니다 중독성 없이 아주 소량으로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약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토막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문의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을 정도라고 합니다 추천드리고요 자 우리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광고 뿅 자 배우민족 오늘은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님 모시고 잠잘 잖은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김희동 출출이가 장민욱 원장님 이렇게 유용한 정보 이거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다시 나와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서 스트레스 관련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또 진짜인데 네 맞아요 언제 한 번 기다리시면 다시 우리 날짜 잡아서 스트레스 들받아서 어떻게 하면 좀 그런 걸 내려놓을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의학적으로다가 좋습니다 제발 좀 불러주십시오 아유 좋습니다 오늘 잡아보셔서 오늘 저 끝으로요 마지막으로 좀 잠 잘 자라는 방법 정리천에서 한 말씀 제일 마지막으로 지키셔야 되는 것은 잠자리에서 유튜브를 보지 말자 그것만 지키셔도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맥시멈 20분까지 꺼라 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내비게이션 신경과 의원 장민욱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솔리드의 이밤의 끝을 잡고를 듣고 3부로 가르쳐겠습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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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예수님 이거는 지금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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